우리 경위하기 전에 팀 소개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우루츠라고 홍대에서 취미로 버스킹을 하는 팀이에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우루츠에서 단신과 그리고 섹시함을 맡고 있는 다미라고 합니다 우와 네 저는 여기 들어오시면 다미 이거 노란색 얼굴 왜 이렇게 다 지워졌니? 노란색 글씨 제 인스타거든요 인스타그램 들어오시면 다미가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 좋은 곳 놀러 갔는지 아니면 뭐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트위치에서 게임 스트리바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롤이나 오버워치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가끔 아주 가끔 하거든요 들어오셔서 많이 스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우루츠에서 각선미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수련입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홍보를 안 한지 오래됐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막내와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경희라고 합니다 와우 와우 저는 유튜브에서 커버댄스 영상을 올리는데 경 마젠타라고 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많이 많이 나오니까 와우 멋있다 놀라오세요 와우 사랑했다 대박 네 저희 이게 인스타그램 이렇게 한 번씩 돌아줄래요 천천히 와 여기 인스타그램 눈으로 보고 외우지 말고 한 번 사진 찍어가지고 다들 팔로우 한 번씩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줄래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22 36